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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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됐어 됐어. 아빠? 이거 같이 가니까 그냥 서로 힘 빼지 말고. 뭐 하나만 물어보자. 뭐? 성모 형님을 일부러 앉았는데? 뭐라는 거야 미친놈아. 맞네 일부러 앉았는데 뭐. 뭐하니 너. 수고하셨어. 덥쳐 이 새끼야! 야! 불러! 불러 이 새끼야! 그러면 여태야. 나 하나야 참아! 자. 아, 새끼야! 아, 시원해 진짜. 야, 상어 내 놈이야, 야! 비교하고 싶어. 아... 야! 너 니가 왜 여기 있어? 어? 너 이 동네 사냐? 야, 어른이 질문을 하면 이 새끼가 대답을 해야 될 거냐, 인마. 너 또 한 번만 더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가만히 안 놔둘 거야, 진짜로. 알겠어? 잘해. 그냥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. 아, 복수 맞아! 안 돼. 견적 나왔어. 일 시작하자. 갈게요, 지금.